Q. 사람은 말이야. 두 가지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? 하고 싶은 일, 그리고 해야 해. 반액 부족입니다. 네? 오! 예쁘다! 붙기고 있네, 진짜. 이거 하나는 얼마인 줄 알아요? 50원. 3개면 150원. 하루에 150원씩 365일을 모으면 얼마? 51,750원. 뭐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설탕을 많이 타거든요. 두 달 동안 돈 좀 벌어볼래? 500? 두 달 만에 500? 진짜? 대신 조건이 있어.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. 해발낙지. 해발낙지가 왔어요. 하나, 둘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사람이 연애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나, 어? 왜 뭔데? 먹는 거야? 2,000원 주면 뽀뽀해 줄게. 3,000원 주면 내가 안아줄게. 6,000원에 안아줄게. 야, 그건 아까 내가 한 거잖아. 누워서. 좋아. lyrics... 뭐. 3,000원영상 cos